아아 안녕하십니까 작은집입니다. 제가 급히 나가야 돼서 일단 원보 설명은 필요 없고 일단 돌리겠습니다. 바빠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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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우선도 그래 뭐든 나와라. 2만원보입니다. 자 보팩 등룡권 4성 등료권 보팩 5,6성 아까 남한우선 말고는 딱히 밤배드는 게 한도 없네요. 아직 저에게는 원보가 많습니다. 안열어요. 돌려요. 10연차를 몇번 할 수 있는거지? 4번? 어 그래서 뭐 긴팔도 여러개 챙겼어. 급히 시댁을 가야되서 나가기 전에 얼른 돌립니다. 진짜 안나올 모양인가본데. 각성석 좀 주세요. 각성석 손책 좀 더 괜찮아요. 뭐든 줘봐요. 너무 급했나? 어? 무기로 폐가 있었어? 아 전에 그 보폐암 때는 없었다고 하더니 지금은 있구나. 어제랑 황이 다르네. 헐. 망하는건가? 야 2만원보스인데 망하는거야? 나는 만원보식 돌려야 되겠다. 안 나오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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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우선이 풍년입니다. 짠 으잇 단법 짜잔 안주네 이걸 안주네 안줄거야 진짜 이건가? 이거지 3에서 5성이지 장패? 어? 어 뉴비인데 뉴비입니다 저 친구 뉴비에요 하지만 종합은 없군요 장제 황홀령 뭐 없어? 없어? 없네요 뭐였지? 이건가? 봅시다 여령기요? 서서요? 위험이요? 등에 망했다 이번 연애는 망했어 거만하고 뛰어나고 침묵하고 그다음 엄청 central os cks 그메ives 이거 침묵이걸 망했어. 이번 연애 망했어. 뭐야? 다야가 없어? 사례교회 사서 짰어? 이것도 연애에서 나온 거였나? 일단 까봐. 부사인, 엄베코, 장성채, 주태, 이엄! 망했어요! 각성석 다인 죽음. 2만 5백 원보 써서. 망했어요. 여러분들 저라고 항상 잘 터지는 건 아닙니다. 돈 아까워. 그냥 하지 말 걸 그랬어. 그럼 전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하지마! 망해하지마! 인간은 같은 시즌으로 반복하지. 안녕 제바!